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. 제가 방금 초본 기타는 커스텀샵의 60 스트랩 모델이고요. 이 기타는 조금 특이한 점이 많은데 일단 모든 목재들이 로스티드가 된 목재들로 되어 있습니다. 바디도 엘더이지만 로스티드 된 엘더이고 넥도 로스티드 메이플로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픽업을 보면 이게 엔초 파블라노라는 이름을 가진 픽업인데 딱 들어봤을 때 2단과 4단에서 다른 기타에 비해서 확실히 텍사스 스타일의 강력한 느낌을 가진 기타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판도 12인치로 되어 있어서 연주하기에도 조금 편하고 뭔가 속주나 밴딩을 했을 때도 좀 더 과격하게 칠 수 있는 그런 기타인 것 같습니다. 음악 음악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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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